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제9회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. 구사회복지협의회와 동아소시오홀딩스가 주최하고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바자회는 5월 19일 금요일 동아제약본사 신관 앞에서 열립니다. 건강기능식품과 구강청결용품, 생활용품은 물론 음료와 화장품 등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.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지역저소득층 가정과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수익금은 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액 기부됩니다.